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글은 지금 지워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본에 있는 댓글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본문만 딱 박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아쉽지만 보니까 많이 싸운 것 같은데 참 그게 아쉽네요. 일단 볼게요. 추가. 지금 보니까 욕댓글이 오지게 많아서 조금 더 덧붙입니다. 저는요. 저희 마누라한테 무조건 우리 아버지를 모셔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당장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확실한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아버지가 신혼집에 들어와 사실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신경쓰고 딱 잘라가지고 지가 먼저 선을 그으려고 선수를 치는 거. 이게 너무 거지같고 보기 싫고 화가 났다 이거예요. 아니 왜 이해를 못하는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을 여러분이 당하면 서운하고 화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처가에 하는 것만큼 안 해도 조금은 살갑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왜 처가에 그렇게 친아들처럼 잘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너무 마음 아프다는 이런 생각만 들고요. 고작 이딴 며느리 보게 해드린 게 제 잘못인가 싶고 죄를 지은 기분이고 평생 죽을 동안 고생만한 불쌍한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진짜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걸 드리고 싶었어요. 왜? 어머니도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거지같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이 일 하나만으로 화가 난 게 아니고요. 평소 아내 행동에 대해서 예전부터 어떤 거지같은 불만이 있었는지 그걸 쓴 거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인 불만의 연장선상이다 이거죠. 전화로 저희 어머니가 아이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되지 마. 이렇게 하신 것도 작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하신 말이고요. 아니 그렇잖아. 서울에 아들 집이 있으니까 무심께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야? 우리 엄마인데? 그리고 지방에 형제 집이 있고 친척 집이 있으면 꼭 거기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도 그 집을 갈까 하는 얘기 안 나옵니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 참 어이없네. 가정폭력범 아닙니다. 발로 걷어 찬 것도 아니고 계속 바닥에 쭈그리 앉아 있길래 그냥 발로 툭툭 건드려본 거고 머리카락도 그냥 한번 딱 잡는 신용 이렇게 머리를 잡기만 하고 너 이 상태로 끌려나갈래? 이렇게 말을 한 거지. 머리채를 잡고 이그저기 끌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누라도 그래요. 그 야밤에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 쳐서 온 동네 시끄럽게 다 만들고 거기다가 다음날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 피곤하게 해놨다 이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제가 방문 잠그고 들어갔다고 밖에서 방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면서 걔 난리 치고 나중에 보니까 방문 일부가 부숴져 있더군요. 그럼 뭡니까? 이 여자는 폭력 쓴 거 아닙니까? 쌤쌤이잖아요. 물건 무슨 건 폭력이 아니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울고불고 난리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최근 들어 몇 달 동안 싸우기만 하면 자기 가슴 쥐어뜯고 소리 지르면서 울어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만들어 학을 뗐다니까요 제가. 정말 이 동네에서 저희 집 신고 안 한 게 용할 지경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거 어떻게 참았나 몰라. 아니면 윗집 아랫집 항의 안 들어온 것도 그러고 말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상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마누라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미치겠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글 한 번 써본 겁니다. 근데 무슨 가정폭력범이야.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제발 중립적으로 봐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남자들만 많은 게시판에는 실제로 제 생각이 동의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정식으로 올리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팍 와요. 이런 식으로 편향된 의견은 우리 부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내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지가 먼저 이혼할 거라고 걔 난리를 쳐서 말이지. 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이 있는 이 게시판 글 써가지고 그 반응을 보여주면 좀 나아질까 해서 글 쓴 겁니다. 남자가 많은 게시판에는 반응이 훨씬 저와 생각이 비슷했어요. 뭔 소리야 아까 안 썼다며. 그런데 아내는 아내한테 보여주기엔 그 설득력이 한 50%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내 경고하는데 욕 많이 하면 글 지울 거야. 제대로 쫀쫀하게 제대로 읽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세하게. 아내는 원본 지킴 위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렇게 하고 도망갔어요. 댓글 1번.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보배에 올려봐. 아마 모르긴 해도 너 원자 단위로 분해돼가지고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욕 처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던데 뭐야? 불사조가 되고 싶어서 글 올린 건가? 그런 건가? 2번. 야 이 새끼 이거 그냥 근본 자체가 걔 또라이구만 이거? 3번. 딱 봐도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자기 부모 혼자 모시면서 효도하며 살지. 뭐 딸내미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느낌이 들어. 아우 소름끼쳐. 뭐야. 4번. 남자들 많은데 글 올려도 전부 네 욕일 테니까 한번 올려봐요. 어차피 근데 그래. 거기서도 네 잘못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너는 또 찌질하게 글 삭티나 할 인간이겠지. 지금처럼. 5번. 뭐 친아들처럼 처가에 잘했다고? 야 거기 가가지고 당신들 딸내미 머리채 한번 잡았습니다. 이렇게 씹으려봐. 아마 너 죽을 거야. 야 별 거지 같은 놈 다 보겠네. 6번. 참 신기하지. 이런 놈들은 지가 꼭 처가에 아들처럼 잘했대. 아니 거기 가서 차려주는 밥이나 처먹으면서 아들은 무슨. 7번. 아니 공직에 있다는 부모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가르쳤으면 서로 존중할 부부 사이에 욕부터 튀어나오고. 하긴 뭐 그런 개념이 있으면 신혼집에서 지낸다고 소리도 안 했겠지. 그냥 그 부모의 그 자식이요. 콩콩 파파쓰쓰. 와이프 애 생기기 전에 도망쳐라. 재활용도 안 될 그지 같은 놈. 정 때문에 살지 말고 도망쳐요. 8번. 야 처가에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칭찬을. 진짜 지가 아들같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네. 지가 한 건 다 잘한 거고 아내는 다 못한 거고. 곧 이혼당하겠네. 욕하고 발로 치고 머리카락 잡은 걸 자랑이라고 써놓은 거 봐봐. 그렇게 쓰면 지가 대단한 사람 같은가. 어우 완전 채. 진심 남의 얘기는 들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글 지우고 도망갈 거면서. 글을 왜 썼어. 9번. 문장 하나하나가 소름돋아요. 완전 또라이 같아. 자기 아내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대를 하고 있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해도. 아니 이 천박한 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들부들 거리는 거야. 결혼 시장에서 도태가 되었어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뭘 속이고 연기를 했길래 결혼까지 했대 그래? 어우 무서워. 대댓글. 지가 썼잖아요. 연애 시절부터 돈이 없을 때도 쪼개가면서 마누라한테 비싼 선물 오지게 사다 주고. 간 쓸게 빼줄듯이 다 잘해줬다고. 그러다가 결혼하니까 본색이 튀어나오는 거지 뭐. 10번. 우리 회사 과장 이야기해줄게. 완전 순딩순딩 스마일 곰돌이 같이 생겼는데. 결혼하고. 자기 부모님과 여름휴가 정해서 통보했는데. 아내가 싫은 기색을 했다고. 거기서 열받는다고. 싸움이 시작됐고. 자기가 밥상을 엎었대. 회식자리에서 술김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은 다른 여직원이. 어머 과장님 그럼 이혼당하세요. 당장 가서 사과드리세요. 라고 했는데. 뭐 사과 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냐. 오히려 내가 사과를 받아야지.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그 다음 그 과장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여직원들 사이에 소문짝 퍼져가지고 완전 벌레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과장 이혼당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근데 이혼할 때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를 못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야. 결국 아내분이 집을 나가고 처가 식구들이 난리 차가지고 겨우 이혼했대요. 이 글 읽으니까 그 과장이 생각나네. 이 순이도 뭐 글 지우고 도망갔지만 이제 곧 이혼 다 할 것 같은 예감 들어요. 끌 끌 끌 끌 끌. 11번. 뭐? 우리 집안 며느리? 어처구니가 없네. 야 니네 집안 며느리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냐? 12번. 아니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아저씨 말을 왜 그렇게 천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저씨 수준이 다 보여요. 입에 걸레를 처음 물고 계신가? 13번. 아우 여행 얘기부터 소름 끼친다. 너무 싫어. 꿈에 나올 것 같아. 괜히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투며 사고방식이며 완전 재수없고 경멸스러워. 그동안 판 오지게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환멸나는 글은 처음이에요. 진짜 재수없어. 뭐라고 답변도 하고 싶지가 않아. 14번. 야 지가 친아들 같이 잘해가지고 처갓댁 부모들이 자기를 좋아했다는 희대의 망언을 시부렁거리다니. 딸 가진 부모들은 자기 자식한테 더 잘 봐주고 더 잘해주라고. 너 같은 것도 애도 챙기고 우쭈쭈 해주는 거야. 착각 속에 빠져 사네. 정신 나갔구만 이거. 응? 15번. 주작인가? 아니라면 네 부인은 그냥 똥 밟은 거지. 정신 차려.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는 부인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지. 지금이 뭐 조선시대냐? 아니 둘이 살고 있는데 장인이 출장 때문에 네 허락도 안 구하고 부인이 냅다 통보하고 그리고 들어와 산다면. 어? 넌 어쩔 거야? 어? 무리하지 않아 그거? 안 그러냐고? 나도 댓글 쓰다 보니까 개빡치네. 이거는 진짜 뭐 남미 새해가 아닌 이상 결과가 정해진 내용 같습니다. 이왕이면 아내분이 시원한 후기 한번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ука아 응? 요? aku 아